팡타스틱 윙즈 팡타스틱 윙즈 팡타스틱 윙즈 articles 팡타스틱 윙즈 팡타스틱 윙즈 팡타스틱 윙즈 팡 Bryle 팡타스틱 윙 자, 사냥감이겠죠? 야생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냥감을 보는 즉시 즉각 빠른 바른 금융과 사냥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야생에서도 매와 독수리들에게는 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순발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죠 자, 방금 우리 매가 사냥감을 낙하채고 숲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이와 같은 행동은 야생에서 경쟁자로부터 먹잇감을 뺏기지 않기 위한 지극히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리, 아주 잘했어요 헤리 자, 방금 뇌 속에 안전한 이 맹검의 종은 헤리에서 굵은 허벅지 매가 되겠습니다 맹검의 종에서도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온순해서 우리 인간들과 유대관계 형성이 가장 잘되는 맹검의 종 한 친구가 되겠어요 헤리, 들어갑니다 오케이, 렛츠, 방금 참석 앰매한, Tusk, saja,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세 give을 손님 사장입니다 손님! Drag, אgn Set! 손님! 너 모이 cucumber 어이웨 이제,Imhr 자, 나름에서 어린 맹검다류들이 홀로 석용, 단독을 사냥을 할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방금처럼 사냥감을 잡는 그 순간이 찰나겠죠? 바래하는 어린 멤버들은 사냥 기술, 사냥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인간들처럼 보호자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사냥감을 잡을 때는 양벌로 잡고 땅에 떨어질 때는 사냥감 위로 떨어져 충격 흡수하는 방법을 계속하게 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잡은 사냥감은 절대로 놓지 않은 것 우리 맹금 영혼이 갖고는 타고난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 이번엔 날들하고 사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더워서 자, 앞으로 미래가 점점 기재되는 아주 멋진 친구 유, 스터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맹금의 아주 인생적인 사냥 기술을 한 번 선보일까 합니다. 하늘이 아닌 이번엔 딱 위에서의 사냥 기술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들고 있는 이 세 개의 풍선이 통기, 두더기 같은 작은 설치인이라고 상상해볼까요? 지금부터 오늘날의 친구가 땅이 사냥 기술 들어갑니다. 내리! 첫 번째 손 잡자 잡아라! 자, 또! 알지! 자! 두 번째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서 자, 알지! 마지막으로 발의 악력으로 잡아야 빨리! 잡아! 알지! 보셨습니까? 진짜 날카로운 발톱과 발의 악력으로 풍선을 퍼붓퍼붓 퍼붓 퍼붓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헨리스 헉의 고등 먹이 촬영입니다.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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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땡큐. 자, 막 포스터처럼 이 맹금들은 하늘에서 멋지게 비행을 하다가도 사냥감직 먹잇감을 포착하면 먹잇감으로 돌진하는 공격형 비행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자, 비행을 하다 사냥감을 발견한다. 도대체 우리 맹금의 시력이 얼마나 뛰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지상 천 미터 사물에서 땅 위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이 보다. 눈 깜빡이까지 감지할 정도의 매우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의 해감보다 7에서 8배 정도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가까이로 날아갈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저번리 태양의 나라 멕시코에서 가봅니다. 카라카라, 벨라. 어서요. 자, 일반 대화 동수리들은 날카로운 부류와 갈고리형의 부류와 발톱을 지냈는데 우리 카라카라, 우리 벨라는 뭉툭한 부류와 발톱을 지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주로 사냥하는 것은 긴 다리를 이용해서 숲속에 수고 있는 사냥감을 찾아내서 사냥한다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뛰어볼까요?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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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태장. 태장. 아, 좋아. 태장. 이번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친구 한 번 만나볼까요? 가면 올빼미입니다.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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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자, 가면 올빼미. 우리 이름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얼굴 생김새를 유심히 관찰해볼까요? 마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불리하시고 있는 이력 가면 올빼미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 사랑스러운 외모 때문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맹강유정 한 친구가 되겠어요. 소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간 시간대에 사냥을 하는데 우리 올빼미들은 야간 시간대에 사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올빼미들은 비행을 할 때 소리가 전대로 나지 않은 가장 큰 감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밤의 자원이다. 한 번 웃자. 자, 사랑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흉내받은 대형 맹금류 흰꼬리수리 라키타워머의 이글이라는 대형 맹금류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흰꼬리수리는 여러분들께 어떤 모습을 참고일까요? 이번엔 요 사장입니다. 흰꼬리수리 출발. 자, 흰꼬리수리로 비롯한 대형 맹금류들은 자기 덩치에 2배 이상의 커다란 먹잇감도 낙각에서 날아갈 정도의 쭉 강일한 양날개 어깨 근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바람에 이어서 만나봅시다. 하늘의 별색 한 벌리글 대형 맹금류 흰꼬리수리는 전 세계 최초로 다 새로 지정된 국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작하고 아름답게 행동을 친구들이 지수성에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유러시아 블랙벌처 감사합니다. 꼭 이어주세요. 한 번 받으시다. 자, 유러시아 블랙벌처 바로 개머리 수리가 되겠습니다. 죽은 동원의 사체를 뜯어먹고 살은 환경의 파스콘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대형 맹금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알들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 가슴 위로 비행할 때 몇 번의 날개선 없이 부착 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어깨 근육을 지니고 있지만 하지만 커다란 날개 탓에 땅에선 우의 반전 걸음걸이를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번의 수리 반전 걸음걸이 한 번 보여주세요. 자,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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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환석스 미니스의 클라이마스 한 번 장식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시선 한 곳으로 집중합니다. 어디 저 멀리 산정상입니다. 썬덕스 연주생자 여러분의 기회가 여러분 썬덕스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환석스 미니스의 개구쟁이 속성 친구들의 엑사이티한 비행이 시작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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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요 닭입니다. 닭 아프리카 닭 꿀 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꿀잼 친구들 자, 지금 운동하고 자, 마지막 친구 빨리 뛰어나오세요. 뛰어나오세요. 좋아요. 다시 잡은 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 친구 다 나왔나요? 자, 운동 끝났습니다. 다시 친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시작 들어가세요. 자 우리 아프리카 불닭제일주의들 이어 이번엔 화려하게 탐지긴 공작들의 우아한 비행이 시작됩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이번 컨탐틱 위기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귀한 배꼽작이 되겠습니다 자 빗보리기세 지는 친구가 컷입니다 짧은 친구가 암컷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라키기의 오정 청이, 봉이 라키기의이 Paddle banging 원하는innen 친구들이 지금부터 존재합니다. 얘들아 나와드세요. 남은 시간 이곳 에버랜드에서 여러분 더욱더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사입사 안수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